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핑입니다. 오늘은요 장미꽃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장미꽃은요 구독자님들의 요청사항이 좀 있으셨던 그런 꽃입니다. 제가 장미꽃은 만든지가 제법 됐죠. 그래서 요번에도 장미꽃을 넣어서 평면수세미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장미꽃의 키는 좀 낮은 장미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세미이다 보니까 장미꽃이 너무 툭 튀어나오면요. 이 자체가 앞에가 너무 또 볼록하게만 돼서 우리 진짜 설거지하실 때 사용하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요. 그래서 키가 좀 납작한 장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가 납작한 장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한 장을 떴어요. 그래서 두 장을, 두 면을 붙여주는 형식으로 평면수세미가 하나 들어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장미꽃의 색상을 세 가지를 넣습니다. 가운데 중심에요. 요렇게 제일 진한 색상의 실을 하나 넣고요. 이 첫 번째 겹에서 진한 색깔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진한 색,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흐린 색깔로 두 겹의 잎사귀들을 넣어줘서 장미에서 이제 세 가지를, 세 가지 색상의 실을 가지고 장미꽃을 떠봤는데요. 이거는 색상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뜨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요기 샘플에 보시는 것처럼 단색으로, 한색으로만 이렇게 떠주셔도 됩니다. 얘는 지금 이 살구색 계열인데요. 얘는 그냥 한색으로만 쭉 떴어요. 그래서 한색만 뜨셔도 예쁘게 나와서요. 이렇게 한색으로 뜨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이제 색상이 많으면 사실은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더 고급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지금 요기 샘플에 들어갔던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운데 중심하고 첫 번째 겹은, 아, 이게 첫 번째 단의 꽃들은요. 한색이에요. 좀 진한 색. 그 다음에 뒤에 두 단은 좀 옅은 색을 넣어서 여긴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얘 장미는요. 배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실은 중심하고 두, 첫 번째 단까지는 한색을 넣은 거고요. 여기 샘플을 보시면은 얘는 가운데 중심만 진한 색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는 한색으로 세 단을 들어간 꽃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가운데 중심만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한색으로만 통일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 세 가지 색상으로도 장미를 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실들이 풍부하게 많으시면은 요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시면 심플하게 가시고 싶을 때는 그냥 한색으로만 떠서 장미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얄 장미 평면수 샘이 알려드릴 거고요. 얘는 이제 테두리 부분에 금사를 하나 넣는데요. 요 금사도 있으신 분들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같은 바닥 색깔에서 좀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 테두리는 확실히 넣는 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넣으시면은 같은 계열에 좀 진한 색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은사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요렇게 금사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 장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장미 평면수샘이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장미 평면수샘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미를 먼저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가운데 중심에 좀 진한 색상의 실을 하나 먼저 갖고 오셔서 가운데부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닝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닝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렇게 실을 묶어서요. 이 코, 첫 번째 코에다가 코드를 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요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는데요. 한길긴뜨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이렇게 주시면서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실을 감으셔서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콕 찌르셔가지고 실을 감으셔서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콕 찌르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이 첫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6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늘을 찔러서 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한길긴뜨기가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4개, 그 다음에 다시 콕 찔러서 5개,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이 자리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단에서는 코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요. 요 한길긴뜨기 6코를 뜨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리셔서 우리 지금 기둥코로 사슬 3개 줬던 자리가 있으면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콕 찌르시고요.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요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서 가운데 중심을 좀 작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줄 건데요. 우선은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게 6코짜리라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요렇게 뒤집어서 지금 가운데 중심을요. 좀 뽀족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이게 잘 안 뒤집어지시면 이제 가운데는 요렇게 좀 당긴 다음에 요렇게 뒤집으셔가지고 요 바늘 꼭지나 뭐 아니면 연필 끝으로 요기 가운데를요. 조금 약간 밀어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좀 볼록하게 올라오는 중심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의 실을 갖고 오셔서 첫 번째 이게 이제 가운데 중심이었고요. 첫 번째 단에 꽃잎부터 좀 만들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연한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연한 색상의 실로 장미꽃에요. 이제 첫 번째 안쪽에 들어가는 꽃잎들을 만들어줄 건데 이게 코가 6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시고 그대로 실을 끌고 오셔서 줄을 좀 잎사귀 줄을 먼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사슬을 이 자리에서 4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셔서 이 사슬이요. 지금 코 2개의 줄이 하나씩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코 하나 빼고요. 그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바늘을 요렇게 찔러서 요렇게 바늘을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4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주셔서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묶어놨던 코 말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또 이렇게 찔러서 요 자리에서 빼뜨기를 또 하나 해주시고요. 요렇게 요 코가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서 줄을 하나 또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슬 4개가 필요합니다. 둘, 셋, 네 개를 주셔서 그대로 하나 빠지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요렇게 찔러시면서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 작은 중심에서 줄은 3개가 나왔고요. 장미꽃 첫 번째 단에서는 꽃잎이 3개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놨던 줄에다가 꽃잎들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새로운 줄에다 바늘 요렇게 찔러서 그대로 여기서 짧은뜨기로 시작을 하세요. 이제 자리 안 옮기셔도 되고요. 그냥 짧은뜨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대로 실을 감아서 그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게 지금 잎사귀를 만드는 중이고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하나 나왔잖아요.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2코를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둘, 그리고 그 다음에 콕 찔러서 셋 한길긴뜨기 3코를 넣고 나시면 지금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잎사귀가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식으로 작은 잎사귀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줄로 가시면서 바로 짧은뜨기를 또 해주시면서 옆에 꽃잎을 만들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그 줄에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또 3코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그리고 셋 한길긴뜨기 3코 나오고 나시면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서 또 두 번째 잎사귀를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잎사귀 2개가 나왔잖아요. 마지막 줄에다가 여기요. 마지막으로 생겨있는 이 줄에다가 걸어가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다시 한길긴뜨기 3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를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잎사귀 3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여기서 실을 끊어주시는데요. 지금 이 색깔로 다음 색깔의 실을 다음 꽃잎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옆에 잎사귀 쪽으로요.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빼뜨기를 하나 해서 이 첫 번째 단의 꽃잎들을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게 잎사귀가 이렇게 3개가 나왔잖아요. 가운데 중심이 볼록한 애가 하나 나오고 잎사귀가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를 이렇게 주시고요. 이 잎사귀를 이렇게 앞쪽으로 밀어보시면 우리가 줄 하나 걸어놓고 그 줄에다 코드를 넣어줬죠. 그래서 그 줄을 찾으셔서 이렇게 찌르세요. 그래서 여기서 빼뜨기를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잎사귀를, 잎사귀 만들 줄들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장미꽃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잎사귀들이고요. 여기는 사슬이 다섯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셔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잎사귀 걸어놓은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 끝머리에서 바로 한 코 짧은뜨기하고 한길긴뜨기 사이쯤에다 바늘을 이렇게 찌르시고요. 그대로 여기서 실을 끌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빼뜨기 하나 해서 줄을 하나 걸어주세요. 잎사귀에서 줄을 하나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이 다섯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셔서 이번에는 옆에 잎사귀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게, 이게 지금 표가 별로는 안 되는데요. 이 가장자리에다가 또 이 줄이죠. 잎사귀 줄에다가 걸어서 여기서 이렇게 실을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줄이 두 개가 나왔고요. 이 두 번째 단의 장미꽃 잎사귀는 다섯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우선 다섯 개를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사슬을 다시 다섯 개의 사슬을 주시고요. 셋, 넷, 다섯 개의 사슬을 주셔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만들었던 잎사귀의 끝머리 쪽에다가 또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를 해서 빼뜨기를 하나 해서 줄을 또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줄이 세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다섯 개를 주세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주셔서 이렇게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잎사귀의 중간, 여기가 중간이죠. 세 번째 코, 그 옆에다가 이렇게 또 걸어서 빼뜨기 하나 더 해주시면 이게 지금 줄이 네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개요. 그리고 사슬 다섯 개를 다시 주셔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게 마지막 줄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자리 이동을 하면서 갔던 이 자리요. 여기 자리 이동하고 여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줄 나왔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 실을 이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뒤에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실들이 자투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꽃잎사귀가 이렇게 들어갈 자리는 다섯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섯 줄을 가지고 두 번째 단에 들어가는 꽃잎들을 다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이제부터는 제일 연한 색상을 하나 갖고 오시고요. 우선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줄을 걸잖아요. 그럼 이 첫 번째 안에 꽃잎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줄에다가 두 번째 장미꽃잎들을 만들어줄 건데요. 가장 연한 색깔의 실을 갖고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색깔은 바뀌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잎사귀들을 한 번 또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홍색 중에 제일 연한 색깔의 실을 다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꽃잎사귀이고요. 이 줄들 중에 하나에다가 바늘 실을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그대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 기둥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들어가시기 전에 중간에요. 짧은뜨기하고 한길긴뜨기 사이에 긴뜨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을 감으신 다음에 이 밑에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요. 한 번에 쏙 빼주시면 여기서 긴뜨기가 하나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지금 여기서 한길긴뜨기만 하나가 나왔잖아요. 한길긴뜨기 5코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4개 한길긴뜨기 5개 이렇게 상길긴뜨기 5개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이번엔 긴뜨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뜨기가요. 이렇게 긴뜨기로 한 번에 쏙 빼주시면서 키가 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긴뜨기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하나가 이 줄에서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뜨기를 이 자리에서 걸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이 장미꽃 두 번째 단에 잎사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잎사귀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퍼지는 내려가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우리가 사슬 5개로 줄 만들어놨던 이 자리로요. 바로 넘어가실 때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로 그냥 넘어가시고요.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엔 긴뜨기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긴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한길긴뜨기 개수 5개를 이 줄에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한길긴뜨기 들어가고 나시면 그 자리에 바로 넣어서 긴뜨기로 키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아주 키가 납작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서 잎사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형식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줄이 다섯 개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꽃잎을 다섯 잎사귀를 다 떠주시면 장미꽃의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엔 이 옆에 줄로 바로 넘어가시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꽃잎 줄에다가 다 잎사귀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섯 번째 줄에다 걸어서 잎사귀가 다 나왔습니다. 짧은뜨기까지 해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꽃잎이 이제 세 번째 단이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장미꽃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서 우선 세 번째 줄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잎사귀 줄 세 번째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돼서 샅샅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주셔서요. 지금 옆에 꽃잎을 보시면 중간쯤에다가 어림을 잡아서 그대로 여기를 바늘을 콕 찔러주세요. 콕 찔러서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서 이 바늘의 자리가요. 꽃잎의 뒤쪽으로 뒤에서 이제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사슬줄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새 잎사귀를 만들어야 돼서 사슬을 걸어주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슬이 그대로 여기서 다섯 코가 또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다섯 개밖에 안 주시면 잎사귀가 아까 두 번째에서도 다섯 개였는데 짧은 거 아닌가 하시는데요. 이게 커지면은 잎사귀가 뒤로 완전히 많이 제껴져서요. 여기서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슬을 다섯 개만 주시고요. 이 옆에 꽃잎으로 휙 넘기셔서 중간쯤에다 어림을 잡아서요. 또 이 꽃잎을 걸었던 줄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콕 찔러시고 이 줄에서 이렇게 땡겨주시면서 여기서 꽃잎 줄을 하나 또 걸어주세요. 여기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서 줄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 다섯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주셔서 옆에 꽃잎 가시고요. 옆에 꽃잎을 또 이렇게 밀어서 중간 쪽으로 바늘을 콕 찔러서 여기서 실을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서 꽃잎 줄을 또 걸어주세요. 세 번째 또 꽃잎의 개수는 다섯 장으로 꽃잎을 만들어줄 거라서요. 이 줄도 다섯 개가 나오면 되고요. 이 줄은 잎사귀하고 잎사귀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씩만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 줄 여섯 개, 다섯 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슬 다섯 개짜리 줄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자리, 이쪽 자리 이동을 해서 간 고고 자리죠. 여기다 바늘을 또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줄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이 줄을 걸어주시면서 이 두 번째 꽃잎들도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쪽으로 서요. 그래서 꽃잎들이 장미꽃이 위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줄로 바로 넘어가시면서 마지막 꽃잎 자리고요. 꽃잎이고요. 세 번째 단이죠. 꽃잎으로는. 세 번째 꽃잎을 만들게요. 우선은 이렇게 짧은뜨기로 옆에 줄로 이동을 해주시면서 짧은뜨기로 자리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긴뜨기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긴뜨기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들어가요.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총 여섯 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여기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대로 넣어서 한길긴뜨기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 셋 한길긴뜨기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 여섯 개가 나왔고요. 실을 감아서 긴뜨기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긴뜨기 그리고 짧은뜨기로 키가 내려가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잎사귀를 만들어주는데요. 마지막 잎사귀를 사실 길어야 장미가 예쁜데요. 우리가 이제 수세미 특성상 꽃이 너무 위로 하늘로 솟고 커지면은요. 너무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한길긴뜨기로만 들어갔습니다. 두길긴뜨기 넣어주시면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키를 작은 잎사귀를 만들어줄 거고요.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 여섯 개 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줄로 가시면서 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여섯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한길긴뜨기 들어가고 나시면 그대로 여기다 긴뜨기를 하나 해서 이제 키가 작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세 번째 단 꽃잎사귀도 여섯 개, 다섯 개죠. 우리 이 꽃잎을 다섯 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줄을 다섯 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줄 다섯 개에다가 코드를 다 넣어주시면서 마지막 꽃잎사귀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짧은뜨기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여섯 코가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죠. 여기 짧은뜨기,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여섯 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긴뜨기, 짧은뜨기 하시면서 잎사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옆에서 이렇게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미꽃은 다 나왔어요. 장미꽃은 크기는 별로 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장미꽃 분위기는 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장미꽃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실은 이렇게 타고 가셔도 되는데 실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실 정리를 해놓고 가실 때는 돗바늘에다가 이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돗바늘에다가요. 꼬랑지실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 매듭 이쪽 뒤쪽으로 빼셔서요. 여기 꽃잎에 우리 장미꽃 지금 코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줄만 이렇게 바늘이요. 이 사이로 관통을 해서 꽃잎사귀 하나에만 이렇게 관통을 해서요. 그대로 실 잡아 다니시면 이 꼬랑지실이 이 꽃잎 안으로 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잘라내시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아까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던 애들은요. 바짝 자르지 마시고 적당하게 좀 짧게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그냥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뒷면이 또 들어가는 애라서 실 정리는 특별하게 안 하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에 나온 꽃잎만 꽃 이쪽 가장자리에서 튀어나와서요. 그래서 실 정리가 들어간 거고요. 이제는 평면이라서 이 꽃잎 뒷면에 옆에 면들을 또 떠주셔야 되잖아요. 흰색 실을 가지고 뜰 거라서요. 흰색으로 실을 하나 갖고 와서 이 장미꽃하고 몸체를 연결하는 작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흰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우리 꽃잎에다가 옆에 옆선들을 좀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보셔서 이 꽃잎 줄에다가 걸어서 이제 줄들을 또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이 줄은 이 꽃잎 여기 보시면 장미꽃에서요. 두 개가 이렇게 꽃잎이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밑에가 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발. 그래서 그 발에다가 우선 처음에 줄을 걸어주세요. 발은요. 이렇게 꽃잎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 흰색 실을 이렇게 하나 끌고 오시면서 이렇게 땡기면은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요. 매듭을 지어주시면서 사슬을 주시는데 우선 기둥코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매듭과 기둥코는 사슬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게 긴뜨기 기둥코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긴뜨기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는 사슬이 필요한데 옆으로 줄을 걸어주는 사슬은 다섯 개의 사슬이 또 있으셔야 돼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면은요. 실을 땡겨서 묶으시면서 처음에 사슬 일곱 개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옆에 꽃잎을 보시면 중간쯤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셔가지고요. 그대로 여기서 실을 하나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서 이렇게 바삭 당겨주시면 줄이 하나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다섯 개를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의 사슬은 코들이 들어가는 줄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을 한번 감으시고요. 긴뜨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긴뜨기는 꽃잎하고 꽃잎이 이렇게 발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가 있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올라왔던 사이 밑으로 이렇게 걸어서요. 이 발에다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 꽃잎 자리에서 바늘이 들어가서 반대쪽, 옆에 있는 꽃잎 자리 이쪽에 있는 발 쪽으로 머리가 나온 다음에 그대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이 자리에서 긴뜨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를 조금 올려주셔야 되고요. 긴뜨기가 들어가고 나시면 다시 사슬을 다섯 개 주시면 돼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에는 가운데 꽃잎으로 가셔서 이 가운데 꽃잎의 중간쯤에다가 어림 잡으셔가지고요. 그대로 바늘을 콕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를 또 하나 해주시면서 이 줄을 여기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서 이렇게 실을 땡기셔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다섯 개 주시면 돼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지금 이게 뒷면의 줄은요. 꽃잎에서 이렇게 줄들은 두 개씩 걸리고요. 그 다음에 꽃잎하고 꽃잎 사이즈는 긴뜨기로 여기 키가 살짝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은 전부 열 개가 걸려요. 그래서 우선은요. 꽃잎 하나에서 줄을 두 개씩 걸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또 한 번 이 줄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슬 다섯 개짜리 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 이제 여기 일곱 코로 시작한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 두 번째 자리에다 바늘 이렇게 콕 찌르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줄을요. 다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꽃잎, 장미꽃 뒤에서 이렇게 이제 몸체 올라갈 줄들을 다 걸어줬고요. 그 다음에 옆에 새로 나온 줄로 자리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몸체에서 꽃잎 다음 면에서 코들이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을 또 두 개만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긴뜨기가 기둥코예요. 사슬 두 개는 긴뜨기 기둥코고요. 긴뜨기가 첫 번째 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을 한 번 감으신 다음에 이 사슬 다섯 개를 줄 지금 넉넉하게 줬던 이 자리에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는데요. 긴뜨기를 이렇게 하나 더 떠주시면 두 개죠.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고요. 그대로 당겨주시면 세 개. 그 다음에 네 번째 긴뜨기까지 이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뜨기가 처음에 네 코가 이렇게 들어가요. 긴뜨기 네 코가 들어가고 나시면 사슬을 하나 주셔서 살짝 공간 벌려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옆에 줄로 가시면서 다시 긴뜨기 네 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앞면에서 나오는 첫 번째 꽃잎을 빼고요. 첫 번째 단에서는 긴뜨기는 이렇게 네 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긴뜨기 네 코를 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주시고요. 옆에 줄 가셔서 또 긴뜨기를 네 코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줄이 총 열 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열 개의 줄 위에다가 이렇게 긴뜨기 네 코 넣어주시고요. 사슬 하나 주시면서 이 첫 번째 단을 한 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줄 위에다가 긴뜨기를 전부 다 네 코씩을 걸어서 한 바퀴를 다 돌렸어요. 그래서 열 번째 자리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기둥코로 사슬 두 개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단 쪽으로는 단으로는 세 번째 단이에요. 이 줄에서 한 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몸째 부분에서 코들이 걸리는 단이 두 번째 단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단이 이 앞면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이고요. 세 번째 단에서는요. 우선은 자리를 좀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뒤쪽으로 이동해주셔도 되고 앞으로 이동을 해주셔도 되는데 앞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래서 한 자리를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운데로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코 중에 가운데 자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다 바늘 이렇게 찌르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두 코에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을 이렇게 하나를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요. 이 줄에 네 코랑 네 코 사이에 여기 공간이 또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실을 감으셔서 그대로 한길긴뜨기가 여기서도 두 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을 또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으셔서 이번에는 이 네 코 중에서 두 번째 사이에 코에다 넣어주셔도 되고 고랑에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고랑에다 넣는 게 편하시잖아요. 고랑에다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를 이 자리에서 또 뜨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사슬이 하나 들어갑니다. 실을 감고요. 이번에는 이 사이죠. 네 코랑 네 코 사이에서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코를 또 넣어주시고요. 사슬을 또 하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단에서는요. 구멍이 좀 이렇게 난 그런 한길긴뜨기들이고요. 두 코하고 사이에 사슬을 하나씩 주시면서 이 한 바퀴를 끝까지 떠주세요. 코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그 사이에 사슬이 하나씩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두 개씩 넣으시고 사슬 하나씩 주신 다음에 마지막 자리까지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코씩 넣고요. 사슬 하나 주면서 끝에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올렸던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다 바늘을 넣으시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앞면에 가운데 장미가 들어갔고요. 장미꽃이 들어가고 그 뒷면에서는 흰색으로 이렇게 두 단어를 넣어서요. 테두리 부분들을 또 좀 이렇게 떠줬습니다. 이제는 뒷면을 떠서 얘네들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뒷면에 되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뒷면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면이 되는 색상의 실로요. 파란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뒷면은요. 시작하실 때 매직링이나 코 하나에다 넣지 않고요. 원형으로 하나 원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 코드를 걸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사슬을 4개를 이렇게 주셔서 3개, 4개를 주셔서요. 이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콕 찌르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서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 원 안에다가 코드를 넣어줄 거고요. 우선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이렇게 먼저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 첫 번째 원 안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요. 이 원에서 한길긴뜨기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한길긴뜨기 2코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이에는 사슬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슬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가운데 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2코를 또 떠주세요.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이렇게 하고 2코가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시면 또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공간을 벌려주시고요. 다시 이 가운데다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2코 넣어주시고 사슬도 하나 주시고 이러면요. 지금 이게 한길긴뜨기 개수만 좀 6코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 10개고요. 이 세트로 치면은 5세트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2개, 3개의 세트가 나왔고요. 2코의 사슬 하나가 1세트면 2세트를 여기다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우선은 2개를 또 먼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2개를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 번 한길긴뜨기 2코가 들어가요. 하나 그대로 또 찔러서 둘 그리고 사이의 사슬은 하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요.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 10개가 나왔고요. 두 개의 사슬이 하나씩 공간이 벌어지는 그런 원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낫죠. 그러면 이 기둥코로 사슬 3개 올라갔던 자리 세 번째 자리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찔러서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뒷면에 첫 번째 단을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하나, 두 개잖아요. 자리를 좀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 코를 이 자리로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를 해서요. 옆에 자리로 가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옆에 구멍 뚫린 자리 고랑으로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코하고 사이에 사슬 하나 일단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여기다 코들을 넣어주시는데요.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을 3개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3코를 더 넣어주시면서 고랑 하나에서 한길긴뜨기 개수는 총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3개, 다시 한길긴뜨기 넣어서 4개 그래서 이 사이에서 4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좀 벌려주시고 실을 감아서요. 하나, 두 개가 지나가고 그 옆에 사이가 이렇게 구멍이 또 나있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4코를 또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또 4개가 들어갔습니다. 4코를 넣어주시고 사슬을 하나를 주시면서 또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2코하고 2코 사이에 구멍 뚫린 자리 있죠. 여기다 4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대로 또 넣어서 넷, 그리고 사슬은 하나. 이런 식으로 뒷면에 두 번째 단에서는요. 사이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4코씩 나오고요. 4코하고 4코 사이에는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공간을 좀 벌려서 이 두 번째 단을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면에 두 번째 단에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4코씩 금방 넣으셨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사슬을 하나 줬잖아요. 첫 번째로 기둥구 사슬 3개가 있는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 바늘을 찌르시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서 세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세 번째 단에서는 줄을 좀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우선 5개를 먼저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길게 줄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4코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처음에 4코를 넣었던 자리에 두 번째 단에요. 그 중에 두 번째랑 두 개랑 두 개 사이의 고랑에다 바늘 찔러서 그대로 여기서 짧은떼기를 하나 해서 이 줄을 여기서 묶음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5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주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옆으로 넘기셔서 구멍 뚫린 자리에다 또 얘네들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사슬 5개가 있어야 되고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주셔서 이 사이에다가 또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줄들을 좀 우선 먼저 걸어주세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사슬 줄은 다섯 개고요. 사슬은 다섯 개고 그 다음에 두 개하고 두 개 사이에서 또 이렇게 묶음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씩, 한길긴뜨기가 이제 두 개씩이죠. 두 개 사이에서 묶음을 해서 이 줄들을 좀 우선 걸어주시는데요. 이 줄은 열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줄 사슬 다섯 개짜리 줄 열 개를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슬 다섯 개짜리 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기 사이가 벌어졌던 이 자리에다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서 이 줄만 열 개를 먼저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줄 중간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코를 콕콕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사슬을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주신 다음에 이 줄에다 그냥 이렇게 통째로 걸어서 빼뜨기를 해서 올려주셔도 돼요. 여기 뒷면에 좀 잘 안 보여서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편안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서는요. 지금 이게 세 번째 단이었잖아요. 네 번째 단 뜨실 때는 여기서 다시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 세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줄 위에서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두 코가 나왔습니다.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이 줄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개수를 또 두 코를 또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줄 하나에서 한길긴뜨기 총 네 코가 나오는데요. 사이에 두 개하고 두 개 사이에는 사슬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시고 이 옆에 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코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도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다 두 코를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두 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 줄 위에다가 네 개씩 넣어주시고요. 이 네 개씩 넣는 애들도 이 줄은 열 개잖아요. 그래서 열 개의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네 코를 넣으시는데 두 코를 넣고요. 사슬 하나 두 코 넣고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에서 이렇게 두 코하고 사슬 하나씩 주시면서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가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대로 바늘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는 마지막 단인데요. 이 마지막 단도 이 고랑에다 코들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이렇게 하나를 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자리로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빼뜨기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 사이에서 지금 두 코랑 두 코 사이에 코들이 들어갈 거라서 우선 기둥코로 사슬을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올려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두 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단인데요. 여기서 앞면을 좀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코를 뜨신 다음에 우리 앞에 만들어놨던 애 있잖아요. 얘를 갖고 오셔서 얘를요. 지금 앞에 보시면 흰색으로 두 코랑 사이에 사슬 두 개가 사슬 하나로 구멍 뚫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슬 하나짜리 구멍 있는 자리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요. 뒤에서 실을 끌고 오시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서 앞면과 뒷면을 그대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공간을 좀 벌려주셔야 돼서 사슬 하나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다시 뒷면을 잡아주시고요. 이 두 개랑 두 개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또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들어가고요. 두 코가 넣어주시고 나면 여기 묶어놨던 자리 말고 그 옆자리로 바늘 흰색으로요. 앞면이 우리 떠져있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다 바늘 이렇게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로 묶음을 하나 해주시고 또 사슬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면과 뒷면을 묶어주시는데요. 뒷면에서 코를 한번 이렇게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두 개를 떠주시고요. 두 개를 뜨신 다음에는 앞에 있는 사이에다가 바늘 넣어서 여기서 한번 걸러주세요. 여기서 한번 묶어주세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쏙 빼서 빼뜨기로 묶어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뒷면의 단에서는요. 이게 다섯 번째 단인데요. 다섯 번째 단에서도 두 개의 한길긴뜨기 들어가고 사슬은 하나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앞면을 또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지금 장미꽃 테두리 부분이죠. 여기를 이렇게 묶어가면서 뒷면과 앞면을 묶어가면서요. 다섯 번째 단을 또 꽃까지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두 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요. 앞면에서 구멍이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다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신 다음에 여기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기둥코로 사슬 올라가 있어요. 사슬 세 개로 기둥코 올렸던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다 바늘 이렇게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은요. 이제 앞면과 뒷면이 다 붙었고요. 여기 잠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은요. 흰색하고 이제 뒷면 색깔이 같이 붙었어요. 붙어 있는데 이 자체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테두리들을 또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테두리를 넣어주시는데요. 지금 이 뒤쪽의 자리 여기 사슬 하나로 이렇게 공간 벌어져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로 자리를 좀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쪽 자리에다가 빼뜨기로요. 자리를 좀 하나 이동을 하겠습니다. 뒤로 돌려놓고 자리 이동을 하시면은 흰색을 기준으로요. 두 코랑 두 코 사이에 바늘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사슬을 네 개를 주시면서 테두리 단들을 떠줄 거고요. 세 개, 네 개, 사슬 네 개 주시고 두 개랑 두 개 사이에다 바늘 찔러서 그대로 짧은뜨기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네 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 네 개. 네 개를 주셔서 또 이 두 개랑 두 개 사이요. 이렇게 해서 묶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셔서 이 옆으로 가시면서 묶었던 자리에다 또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요. 이 줄들이 좀 걸려야 됩니다. 이 줄은 전체 스무 개가 걸려요. 이 자리가 스무 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사슬 스무 개를요. 사슬 네 개 주시고 짧은뜨기 하시고 사슬 네 개 주시고 짧은뜨기 하시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까지 또 테두리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사슬 네 개 자리까지 왔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서 빼뜨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로얄 장미 평면 수세미는 끝을 냈는데요. 혹시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거나 이 테두리 부분이 좀 얇다 생각되시면은요. 이 줄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셔도 돼요. 일반 실이라서 이게 좀 되게 작게 나왔죠. 근데 수세미 실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 자체는 12cm가 좀 넘어갑니다. 이 폭은 12cm가 넘어가고요. 이 끝머리 부분이 조금 얇은 느낌은 나요. 근데 혹시 이거 더 크게 키우시고 싶으면 이 줄에다가 짧은뜨기를 좀 걸어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끝을 낼 건데 짧은뜨기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빼뜨기를 해서 지금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서 그대로 끝이 났잖아요. 그럼 이 줄에다 걸어서 그대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짧은뜨기가 다섯 코 정도 들어가면 이 줄이 다 메꿔지거든요. 저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짧은뜨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시면 여기 짧은뜨기로 묶었던 자리는요. 그대로 바늘을 이렇게 찌르셔서 빼뜨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볼록한 자리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짧은뜨기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줄로 가시면서 짧은뜨기는 다섯 코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넉넉하게 이 줄 사슬을 좀 크게 뜨시는 분들은 여섯 개까지 주셔도 되고요. 이 짧은뜨기 개수는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슬줄보다는 개수는 좀 많이 주셔서요. 이렇게 짧은뜨기 테드리들을 넣어서 테드리들을 넣어서요. 묶음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쿡 찌르신 다음에 아니면 밑에다 걸어주셔도 돼요. 여기다 걸어주셔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좀 무거워, 웅뚝해 보이면요. 묶었던 자리에다 이렇게 콕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뭉툭하죠? 여기 통째로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여기 뭉툭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하신 다음에는요. 우리 여기 묶었던 자리에다 바늘 중간에다 이렇게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에 단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가 사이즈가 더 커져요. 그래서 수세미 좀 작다 생각되시면은 짧은뜨기 한 단까지도 들어가도 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마무리를 할 거라서 여기서 지금 고리 사슬을 여기 빼뜨기 한 자리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실을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리, 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슬들을 좀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고리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사실 17개 정도로 이렇게 줄을 하나 길게 줬고요. 지금 끝난 지점에다가 중간을 이렇게 찔러서 자, 여기 끝난 지점에다가요. 이렇게 바늘을 콕 찔러서 빼뜨기를 하나 하면서 이 실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미, 로얄 장미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 실은 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돗바늘 연결하셔가지고 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돗바늘에다가 실을 연결을 했고요.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슬줄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슬줄에다가는 실 정리하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 밑에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밑에 자리로 이렇게 쏙 빼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코돌이 많은 쪽으로요. 이렇게 숨기셔서 중간중간을 숨기셔가지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실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수세미 실은 사실 이 털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 뒤로.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주셔도, 호방처럼 숨겨주셔도요. 잘 안 보이십니다. 일반 실 같은 경우에 혹시 보일까봐 옆으로 타고 가기도 하는데요. 얘는 호방이랑 거의 같은 두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이 흰색으로 됐던 꼬랑지 실도 이 안쪽으로 좀 숨겨주시면 돼요. 쏙 빼서 이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꼬랑지 실들을 우선 좀 잘라낼 거고요. 장미꽃만으로 되어 있는 평면 수세미는 다 끝에 났고요. 여기에다가 악세사리 작업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은 더 확실히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란색 계열에다가는 이 금살을 한 번 넣어서 사슬줄을 좀 떠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색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레이 색상에 뒷면이 들어가는 색상의 실은요. 은사를 넣어봤어요. 은사로 테두리를 넣어서 조금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하늘색으로 이 하늘색 밑으로 뒷면이 들어갔던 애는요. 여기는 좀 진한 파란색을 넣어서 테두리를 넣습니다. 이 테두리 넣은 거고 안 넣은 거와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심심해서 사실 여기 뭐 잎사귀를 넣기도 해야 되는데요. 오늘 테두리가 되는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오셔서 테두리를 한 번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사로 되어 있는 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금사실을 갖고 왔고요. 금사실로 테두리를 넣어주실 때는 또 실을 이렇게 잡아서 뒤쪽으로 실은 뒤로 가고요. 편물을 앞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위치는 지금 이 마지막으로 흰색하고 파란색이 묶였던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실을 이렇게 끌고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으시면서 뒤에 있는 금사실을 또 하나 끌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에 고리가 두 개가 걸리면 앞에 거를 이렇게 빼서 뒤쪽으로 당겨서요.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거 사슬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꺼하고 두꺼 사이에다가도 바늘을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또 이렇게 사슬이 하나 그리고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슬을 하나 떠주시면서 테두리 단을 여기 끝머리 부분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앞에 고리가 뒤쪽으로 나오면서 사슬들로 여기 사슬 테두리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넣어주시는데 두 겹을 같이 붙여서 넣어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구멍마다 넣으셔가지고 테두리 끝에까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테두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테두리를 넣어줬고요.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가 있으면 이 사슬 쪽으로 가운데로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실을요. 이렇게 끌고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서 이 실을 잘라내시면 돼요. 이 실은 앞으로 잘라집니다. 앞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제 얘는 뒤에서 시작한 애라서 앞쪽으로 이렇게 실이 끝났고요. 이건 돗바늘 갖고 오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돗바늘에다가 꼬랑지실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마지막 사슬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편으로 바늘을 이 실을요. 당기신 다음에 이 앞에 사슬에서 뒤에 쪽으로요. 살짝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사슬 안쪽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 가셔도 돼요. 금산은 이 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빼주신 다음에 그대로 이 실 잘라주시면 이게 박음질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꼬랑지실 뒤에 있는 애도 제가 정리를 해서 올 건데요. 이거 안쪽으로 숨겨주시면은 금산 약간 반짝거릴 수가 있어서 돗바늘 연결하셔서 얘도 뒷면에서 작업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금사실들을요. 이 안에다 다 넣으면서 정리가 됐고요. 뒷면에서도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뒷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앞에서는 장미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평면 수세미가 하나 나왔습니다. 금사 테두리를 넣는 게 일반실에서는 사실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요. 수세미실에서는 완전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로얄 장미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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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